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노라드의 보고에 따르면 소련군 전투기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고 지상군은 멕시코를 통해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몰래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노라드에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아. 나는 크레몬린에 전화하겠네. 알겠습니다. 예, 로마노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각하. 알렉스, 나는 당신 내가 우리를 향해 대규모 침공 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알아냈단 말이야. 우린 동맹국이란 말이야. 이청십병자이야. 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야. 제후비그 똑똑히 들으시지. 나는 당신의 애완견이 아니오, 대통령. 우린 로마노프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집안이란 말이오. 당신의 집안 전통 따위는 내 알 바 아니오. 그들을 다 불러드리시오. 알렉스, 당장 불러드리란 말이오. 우리가 복수자리라는 것을 잘 알텐데. 그렇게 자신하지 마시오, 대통령. 네, 각하. 확인했나? 확실합니다. 맙소사. 쓴맛을 보여줄 때가 왔어. 시작하기. 네, 각하. 카빌 장군이다. 소련 침공이 확인됐다. 발사명령 제로원 제로. 아담델타 찰리를 실행하라. 확인 완료. 미사일 외관 연결. 장전! 발사실입니다. 발사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미사일 쌀 올려주십시오. 대인이 도대체 서둘러 사일로운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폭발해버려. 사일로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살행이라 마찬... 끝났나, 유리? 아닙니다, 서기정 동무. 시작일 뿐입니다. 잊은 자살행을 Sacrug past 6초 남았습니다. 혁신을 40초 남았고, lots РФ은 나의 흥미를 설치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우리는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낮에 비싼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는 사령관의 휴하에 재력했을 때 정보장교 에바춘입니다. 사령관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을 모두 참사하셨습니다. 우린 소령군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요 대신 거의 모두가 전면되었고 악으로 극심한 혼란상태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사령관님. 펜타곤의 카빌 장군으로부터 무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쉬었나 그랬기를 바라네. 080으로 자네는 미합중국 동부구역의 모든 인공위성, 기지, 탱크, 비행기, 병사, 여자와 아이들을 책임지게 됐으니까 말이야. 자네 위로는 대통령 가까워. 나밖에 없네. 에바중위가 자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야. 그리고 이번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요원 다녀를 보냈다래. 장군님, 지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녀는 자네를 신뢰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래. 확신하신다고요? 여기서 포탄세를 받고 있는 건 장군님이 아니니까 그럴 테죠. 그녀는 최고의 요원이네. 하지만 다녀보다는 소련군과 친해지는 게 더 쉬울 거야. 즉시 시작하도록 하게. 첫 번째 작전은 뉴욕이야. 자세한 내용은 에바중위에게 듣게. 얼마 전 소련군은 맨하탄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후 이젠 지상군으로 뉴욕을 차근차근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포토 브래들린은 전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곳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녀 요원을 브래들리로 침투시키면 통신망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사령관. 전투주의사 분류 중 스테인바일. 소련군이 자기의 여신성을 방독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대로 내버리겠지 않습니다. 사령관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헝신이 들어옵니다. 다녀다. 잘 들어, 허드슨강에 놀러온 소련군 트레드노트 두 척을 항구에서 발견했어. 놈들에게 강바닥 구경을 먼저 시켜주도록 하자. 전투주의사 분류가 작성되면 자, 하자. 오케이. 통신이 들어옵니다. 나는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이름으로 미 합중국 시민들을 특별히 초대하는 바이오. 저것이 여러분의 자유요. 이게 미국의 운명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뉴욕이 저 여신상 꿀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 흘러간 과거를 생각하며 계속 비탄에 잠겨있던 항복해서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에 합류하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령관. 흘러간 후의 공연을 통해 그 자유가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은 공연을 통해 그리고 자유로운 공연을 통해 멍려틱을 통해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는 유의로운 공연을 통해 그리스도가 염스에 어디가 목표죠? 출동합니다. 대장 금방 갑니다 출동합니다.